안녕하세요.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에 있는 천마산 편백 산림욕장을 둘러본 여행기입니다. 천마산 편백 산림욕장 입구에는 만석골 저수지가 있고 넓은 주차장도 갖추고 있습니다. 우리는 먼저 입구에서 약 2.5km 거리에 있는 천마산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만석골 저수지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. 입구부터 숲이 참 좋네요. 산길이지만 병사가 완만하여 가족끼리 여가를 즐기기에 참 좋은 곳 같습니다. 오늘은 평일인데도 찾는 사람이 많군요. 유치원 어린이들도 보이고요. 출신 중에서 사용해주신 게 ju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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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천마산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. 천마산은 높이가 296m로 높은 산은 아니군요.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고요. 우리는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사나였습니다. 산을 내려와서 입구에 인접해 있는 만석골 저수지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.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저수지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았고 경치가 참 좋군요.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한 바퀴 도 101 한 바퀴 도 10분 정도밖에 안 gera,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